금고 덧놈이 누군지 알아냈어요. 장돌모 바로 그놈이에요. 안녕하십니까 교장선생님. 니놈이구나. 니놈이 금고 가져갔구나. 정답! 나한테 그렇게 비난을 하더니 전문그룹 장학생이 되기로 했나? 눈에 띄려면 지독한 사냥개가 돼야겠죠. 아까 나 봤죠? 이름이 뭐예요? 혹시 드라이브 할 생각 없어요? 못생겼잖아. 못생긴 건 일단 패스. 어 왜 그래? 가만히 있어봐. 장돌모 일어나. 아 형사님 왜 그러세요? 나 잘못하세요. 예 아무 잘못 없어요. 아버지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? 내 인생은 이대로 시금창에 처박혀도 괜찮아요? 왜 우리가 등신같이 살아야 되냐고요?